어제는 사냥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비나가 갈라졌어요.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? 절반이 넘는 가게들이 문을 열어두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해요. 에너지 낭비는 문 닫고 냉방 영업하기, 적정 온도로 유지하기, 영업 종료 후 조명 끄기 이렇게 작은 실천만으로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 저희를 지켜주는 착한 가게가 되어주세요.